옛날 옛날 한상인이 출발했어요. 시장을 향해서요. 그는 그의 셋 딸들 각각에게 물어보았어요. 무엇이 좋을지 돌아올 때 선물로요. 첫째 딸은 비단 드레스를 원했습니다. 둘째 딸은 진주 목걸이를 원했고요. 그런데 셋째 딸은요. 그녀의 이름은 미녀였답니다. 제일 어렸고. 셋 중에서 가장 예뻤고 제일 상냥했는데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것은요. 당미 한 송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특별히 골라주신 것으로요. 상인은 일을 마치고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돌풍이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거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울부짖는 방풍 속에서요. 춥고 지쳐서 상인은 잃어버렸어요. 여관에 도착한다는 모든 희망을요. 그때 그는 갑자기 알아차렸어요. 밝은 빛이 빛나고 있는 것으로요. 숲 속 한가운데에서요. 상인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성이었다는 것으로요. 그 성은 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저곳에서 쉴 곳을 찾으면 좋겠는데 오늘 밤에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는 큰 소리로 외쳐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불렀어요. 관심을 끌어보려고요. 메인 홀에 있는 페이블 위에 훌륭한 저녁 식사가 이미 차려져 놓여 있었어요. 상인은 계속 있었어요. 성의 주인을 외쳐 부르면서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던 상인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고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인은 위층으로 가는 모험을 했어요. 복도에는 아름다운 방들과 홀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첫 번째 방에서 벽난로가 타닥타닥 타고 있었고 폭신한 침대가 몹시 편안해 보였어요. 밤이 늦은 시간이어서 상인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 누웠고 금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모르는 손이 도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과 약간의 과일을 침대 옆에요. 상인은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복장을 단정하게 한 후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한 대접을 해준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요. 그러나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에다가 말을 놔두었거든요. 나무에 묶어서요. 갑자기 아주 커다른 장미 덤불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미녀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라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장미 한 송이를 꺾으려고요. 즉시 장미 덤불에서 끔찍하게 생긴 야수가 뛰어나왔어요. 멋진 옷을 입고 서요. 두 눈은 깃발이 서 있었고 화가 나서 번쩍이면서 상인을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깊고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우르렁거렸어요. 내가 당신에게 쉴 곳을 주고 당신은 당신은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내 침대에서 잠을 잤소. 그런데 내가 받은 감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을 도둑질하는 것이니 나는 당신을 사형에 처하겠소. 작은 일 때문에 두려움에 덜덜 떨며 상인은 애원했어요. 야수 앞에서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죽이지만 말아 주세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 장미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미는 제 딸 미녀를 위한 것이었어요. 제가 약속했거든요. 딸에게 장미 한 송이를 가져다 주겠다고요.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요. 야수는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발은 꽉 잡고 있었어요. 불행해진 상인으로요.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딸을 데리고 오는 것이오. 공포에 사로잡힌 상인은 죽음의 직면에서요. 그가 복종하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셋 딸들이 달려나와 그를 맞이했어요. 상인이 딸들에게 말을 해준 후에 그의 무시무시한 모험으로 미녀는 즉시 그의 마음을 안심시켰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숨도 구할 수 있고요. 저를 그 성으로 데리고 가세요. 제가 아버지 대신 그곳에 머무르겠어요. 상인은 그의 딸을 끌어안습니다.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 나의 대한 너의 사랑을 현재로서는 고맙다는 말밖에 못하겠구나. 내 목숨을 살려줘서 그렇게 미녀는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수는 뜻밖의 인사를 해주었어요. 미녀에게요. 위협적인 사형선고가 아니라 야수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사형선고요.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미녀는 야수를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야수의 모습을 보고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녀는 알게 되었어요. 그 괴물의 끔찍한 머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공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미녀는 가장 좋은 방 중에 하나를 가졌어요. 성 안에서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난로 앞에서 술을 놓으면서요. 그러면 야수는 앉아 있곤 했지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아주 약간 떨어져서 조용히 미녀를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친절한 말 몇 마디를요. 결국에는 미녀는 발견하고는 놀랐어요. 그녀가 사실 즐기고 있다는 것을요. It's conversation. 야수와의 대화를요. The days passed. 며칠이 지났어요. And beauty and the beast became good friends. 그리고 미녀와 야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Then one day. 그런데 하루는 야수가 그녀에게 물어보았어요. 그의 아내가 되어주겠는지를요. Taken by surprise. 깜짝 놀라서. Beauty did not know what to say. 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Mary such an ugly monster? 저런 못생긴 괴물과 결혼한다고? She would rather die.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 But she did not want to hurt. 그러나 미녀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The feeling of the one. 그 사람의 감정을요. Who after all had been kind to her. 어쨌든 그녀에게 잘해준 사람을게요. And she remembered too. 그리고 미녀는 기억나기도 했지요. That she owed her own life. 자신이 야수에게 목숨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요. As well as her father's. 아버지 목숨뿐만 아니라요. I really can't say yes. 내라고는 말할 수 없네요. She began shakily. 그녀는 떨기 시작했어요. I'd so much like to.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The beast interrupted her. 야수는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With an abrupt gesture. 갑작스런 몸짓스러워요. I quite understand. 나도 이해합니다. And I'm not offended by your refusal. 그리고 당신의 거절에 기분 나쁘지 않아요. Life went on as usual. 삶은 평소처럼 지나갔습니다. And nothing further was said.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The beast presented beauty. 야수는 미녀에게 선물을 해 주었어요. With a magnificent magic mirror. 아주 아름다운 거울이요. When beauty peeped into it. 미녀가 거울을 들여다보자. She could see her family. 그녀는 가족을 볼 수 있었어요.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요. You won't feel so lonely now.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요. Were the words were the words that accompanied the gift. 선물과 함께 있었습니다. Beauty stared for hours. 미녀는 몇 시간 동안 많이 쳐다보았어요. At her distant family. 멀리 있는 가족을요. Then she began to feel worried. Then she began to feel worried. 그러자 그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One day 어느 날 The beast found her weeping. 야수는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Beside the magic mirror. 마법의 거울 옆에서요. What's wrong? 무슨 일인가요? He asked. 그는 물어보았어요. Kindly as always. 늘 그렇듯이 친절하게요. My father is gravely ill.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And close to dying.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Oh, how I wish I could see him again.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Before it'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요. But the beast only shook its head. 그러다 야수는 고개를 가로 졌기만 했어요. No. 안 돼요. You will never leave this castle. 당신은 이 성을 절대 떠날 수 없어. And off it's stuck.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In a rage. 벌컥 화를 내면서요. However, a little later 그러나 잠시 후 It returned 야수는 돌아와서 And spoke solemnly to the girl. 미녀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If you swear that 만일 당신이 맹세한다면 You will return here.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In seven days time. 7일 안에요. I'll let you go. 당신을 가게 해주겠소. And visit your father.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를 방문할 수 있게 해주겠소. Beauty threw herself at the beast's feet. 미녀는 야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In delight. 기쁨에 겨워서요. I swear. I swear I will. 맹세해요. 그렇게 할게요. How kind you are. 당신은 너무너무 친절해요. You've made a loving daughter so happy. 당신은 사랑하는 딸을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In reality. 사실 The merchant had fallen ill 상인은 병이 들었어요. From a broken heart 상심해서요. At knowing.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His daughter was being kept prisoner. 딸이 포로로 잡혀있다는 것을요. When he embraced her again. 다시 딸을 끌어안게 되자. He was soon on the road to recovery. 그는 곧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Beauty stayed beside him. 미녀는 아버지 옆에 머물렀습니다. For hours on end. 몇 시간 동안 계속이요. Describing her life at the castle. 성에서의 생활도 묘사해주고. And explaining. 설명해주면서요. That the beast was really good and kind. 야수가 사실은 선하고 친절하다고요. The days flashed past. 며칠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And at last. 그리고 마침내. The merchant was able to leave his bed. 상인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e was completely well again. 건강이 완전히 좋아졌거든요. Beauty was happy at last. 미녀도 결국 행복해졌지요. However, she had failed to notice that.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Seven days had gone by. 7일이 지나버렸다는 것을요. Then one night. 그러고 나서 어느 날. She woke from a terrible nightmare. 미녀는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She had dreamt. 그녀는 꿈을 꾸었답니다. That the beast was dying. That the beast was dying. 야수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And calling for her. 그녀를 부르면서요. Twisting in agony. 몹시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있었답니다. Come back. Come back to me.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와요. It was pleading. 야수는 애원하고 있었어요. The solemn promise she had made. 그녀가 했던 엄숙한 약속이. Drove her to leave home. 미녀를 집에서 떠나게 했어요. Immediately. 즉시. Hurry. Hurry. Good horse. 서둘러. 서둘러라 에마야.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Whipping her steed onwards. 마르게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요. Towards the castle. 성을 향해서요. Afraid. 걱정하면서요. That she might arrive too late. 그녀가 너무 늦을까 봐요. She rushed up the stairs. 그녀는 서둘러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Calling. 큰 소리로 부르면서요. But there was no reply.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답니다. Her heart in her mouth. 미녀는 너무 놀라서요. Beauty ran into the garden. 정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And there crouched the beast. 그리고 그곳에서 야수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Its eyes shut. 눈을 감은 채로. As though dead. 마치 죽은 것처럼요. Beauty threw herself at it. 미녀는 야수의 주위를 끌면서. And hugged it tightly. 야수를 꼭 끌어안습니다. Don't die. Don't die. Don't die. 죽지 마세요. 죽지 마. I'll marry you. 당신이랑 결혼할게요. At these words. 이 말에. A miracle took place. 기적이 일어났어요. The beast's ugly snout. 야수의 못생긴 짐승의 코가. turned magically. 마법같이 바뀌었어요. Into the face of a handsome young man. 젊고 잘생긴 남자의 얼굴로 말이지요. How I've been longing for this moment.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갈망해 왔는지.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I was suffering in silence. 나는 침묵하며 괴로웠습니다. And couldn't tell my frightful secret. 그리고 나의 이 끔찍한 비밀을 말해줄 수 없었답니다. An evil which turned me. 악한 마녀가 나를 바꾸어 버렸어요. Into a monster. 괴물로 말입니다. And only the love of a maiden. 그리고 오직 한 처녀의 사랑으로만. Willing to accept me. 나를 흔쾌히 받아주겠다는. As I was.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Could transform me back. 나를 다시 바꿀 수 있었답니다. Into my real self. 나의 본 모습으로요. My dearest. 내 사랑. I'll be so happy. 나는 몹시 행복할 거요. If you'll marry me.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준다면 말이요. The wedding took place shortly after. 결혼식이 곧 열렸어요. And from that day on. 그리고 그날부터 계속. The young prince would have nothing but roses. 왕자는 장미만 심었어요. In his gardens. 그의 정원에요. And that's why.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To this day. 오늘날까지. The castle is known as the castle of the rose. 그 성이 장리의 성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한 페이지씩 해석하기. Once upon a time as a merchant set off for market. He asked each of his three daughters what she would like as a present on his return. The first daughter wanted a brocade dress. The second a pearl necklace. 옛날 옛날에 한상인이 시장으로 출발하면서 딸 세 명에게 물어보았어요. 돌아올 때 각각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를요. 첫째 딸은 비단 드레스를, 둘째 딸은 진주 목걸이를 원했습니다. But the third, whose name was beauty, the youngest, prettiest, and sweetest of them all. Said to her father. All I'd like is a rose you've picked specially for me. When the merchant had finished his business, he set off for home. 셋째 딸 이름은 미녀였는데 셋 중에서 제일 어렵고 가장 예뻤고 제일 상냥했는데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 특별히 고른 장미 한 송이에요. 상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However, a sudden storm blew up, and his horse could hardly make headway in the howling gale. Cold and weary, the merchant had lost all hope of reaching an inn when he suddenly noticed a bright light shining in the middle of a wood. 그런데 갑작스럽게 폭풍이 불어 그의 말은 울부짖는 강풍 속에서 거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춥고 지쳐서 상인은 여관에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었는데 그때 갑자기 숲 속에서 빛나고 있는 밝은 빛이 보였어요. As he drew near, he saw that it was a castle, bathed in light. I hope I'll find shelter there for the night, he said to himself. When he reached the door, he saw it was open, but though he shouted, nobody came to greet him. Plucking up courage, he went inside, still calling out to attract attention.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그것이 불을 밝혀놓은 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밤 저곳에서 비바람을 피할 곳을 찾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는 혼자서 말했어요. 문에 도착하자 그는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주의를 끌으려고 사람을 불렀어요. On a table in the main hall, a splendid dinner lay already served. The merchant lingered, still shouting for the owner of the castle. But no one came, and so the starving merchant sat down to a hearty meal. 메인홀에 있는 테이블 위에 훌륭한 저녁 식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여전히 성의 주인을 부르며 머물렀어요.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배가 고팠던 상인은 앉아서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고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인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복도에는 아름다운 방들과 홀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난로불이 타닥타닥 타고 있었고 폭신한 침대가 몹시 편안해 보였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어서 상인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 누워서 빠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르는 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과 약간의 과일.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상인은 아침 식사를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한 후 후한 대접을 해준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상한 일들에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상인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말을 묶어 두었거든요. 갑자기 커다란 장미 덤불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미녀와의 약속이 기억나서 그는 장미 한 송이를 꺾으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instantly, out of the rose garden, sprang a horrible beast, wearing splendid clothes. two bloodshot eyes, gleaming angrily, glared at him and a deep, terrifying voice growled. 즉시 장미 정원에서 소름 끼치게 생긴 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주 멋진 옷을 입고서 말입니다. 핏발이 선 두 눈이 화가 나서 번쩍번쩍 빛나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고 깊고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 같으니 내가 당신에게 쉴 곳을 주고 당신은 내 식탁에서 밥을 먹고 내 침대에서 잠을 잤소. 그런데 지금 내가 받은 감사라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니 나는 당신을 이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처형하겠소. 두려움에 떨며 상인은 야수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Forgive me, forgive me. Don't kill me. I'll do anything you say. The rose wasn't for me. It was for my daughter beauty. I've promised to bring her back a rose from my journey. The beast dropped the paw. It had clamped on the unhappy merchant.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 장미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딸 미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미 한 송이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야수는 이 불행한 상인을 꽉 잡았던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I shall spare your life. But on one condition that you bring me your daughter. The terror-stricken merchant faced with certain death if he did not obey promised that he would do so. When he reached home in tears, his three daughters ran to greet him.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딸을 데리고 오는 것이오. 공포에 질린 상인은 그가 하지 않으면 닥쳐올 확실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도착하자 세 딸들이 달려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상인이 그가 겪은 끔찍한 일을 딸들에게 말해주자 그가 겪은 끔찍한 일을 딸들에게 말해주자 상인이 그가 겪은 끔찍한 일을 딸들에게 말해주자 미녀는 즉시 그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서 목숨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를 성으로 데리고 가세요. 제가 아버지 대신 그곳에서 지내겠어요. 상인은 그의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단다. 지금 당장 내 목숨을 구해주어서 고맙기만 하구나. 그렇게 미녀는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야수는 그 소녀에게 뜻밖의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했던 위협적인 심판이 아닌 놀라울 정도로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미녀는 야수를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물의 끔찍한 머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공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녀는 성에서 가장 좋은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로 앞에서 술을 놓으며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야수는 몇 시간이 지날 동안 약간 떨어져 앉아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앉아 있곤 했어요. 그러다가 친절한 말 몇 마디를 시작했고 미녀는 결국은 그녀가 실제로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녀와 야수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야수가 그녀에게 아내가 되어 달라고 했어요. 놀라서 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괴물과 결혼이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 그러나 미녀는 어쨌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대상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목숨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비치고 있다는 것이 기억났어요. 그녀라고는 말할 수 없네요. 그녀는 떨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야수는 갑작스런 몸짓으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도 이해해요. 그리고 당신의 거절에 기분 나쁘지 않아요. 삶은 평소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야수는 미녀에게 아름다운 마법의 거울을 선물해 주었어요. 미녀가 거울 안을 들여다보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외롭게 느끼지 않을 거요. 라는 말이 선물과 함께 있었습니다. 미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몇 시간 동안 쳐다보았어요. 그러다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야수는 그녀가 마법의 거울 옆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는 항상 그렇듯이 친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늦기 전에요. 그러다 야수는 고개를 젖기만 했어요. 안 돼요. 당신은 절대로 이성을 떠날 수 없다오. 그리고 화가 나서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그러나 잠시 후 돌아와서 엄숙하게 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으로 7일 안에 돌아오겠다고 맹세한다면 당신이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 주겠소. 미녀는 기뻐서 야수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맹세해요. 맹세할게요. 당신은 너무너무 친절해요. 당신은 사랑하는 딸을 행복하게 해 주었어요. 사실 상인은 그의 딸이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을 알고 마음이 무너져서 병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딸을 포옹하자 곧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미녀는 몇 시간 동안 계속 아버지 옆에 머물렀습니다. 성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해주고 야수가 정말 좋고 친절하다고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며칠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상인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미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7일이 지났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그녀는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야수가 죽어가며 그녀를 부르며 고통으로 몸을 비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와요. 야수는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에게 했던 엄숙한 약속이 생각나서 그녀는 즉시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성을 향해 계속 말을 채찍질했어요. 그녀가 너무 늦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미녀는 황급히 계단을 올라가며 야수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녀는 몹시 놀라서 정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수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로 마치 죽은 것 같았어요. 미녀는 야수의 관심을 끌고 꼭 끌어안았어요. 죽지 마요. 죽지 마. 당신이랑 결혼할게요. 이 말에 이 말에 이 말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수의 못생긴 코가 마법처럼 잘생긴 젊은 남자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갈망해왔는데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괴로웠어요. 나의 끔찍한 비밀을 말할 수 없었답니다. 악한 마녀가 나를 괴물로 바꾸어 놓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겠다는 젊은 여자의 사랑만이 나를 다시 진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내 사랑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준다면 너무 행복할 거요. 그들은 곧 결혼식을 올렸고 그날부터 젊은 왕자는 그의 정원의 장미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성이 장미의 성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영문장 전체 들어보기 Once upon a time as a merchant set off for market, he asked each of his three daughters what she would like as a present on his return. The first daughter wanted a brocade dress, the second a pearl necklace. But the third, whose name was Beauty, the youngest, prettiest, and sweetest of them all, said to her father, All I'd like is a rose you've picked specially for me. When the merchant had finished his business, he set off for home. However, a sudden storm blew up, and his horse could hardly make headway in the howling gale. Cold and weary, the merchant had lost all hope of reaching an inn when he suddenly noticed a bright light shining in the middle of a wood. As he drew near, he saw that it was a castle, bathed in light. I hope I'll find shelter there for the night, he said to himself. When he reached the door, he saw it was open, but though he shouted, nobody came to greet him. Plucking up courage, he went inside, still calling out to attract attention. On a table in the main hall, a splendid dinner lay already served. The merchant lingered, still shouting for the owner of the castle. But no one came, and so the starving merchant sat down to a hearty meal. Overcome by curiosity, he ventured upstairs, where the corridor led into magnificent rooms and halls. A fire crackled in the first room and a soft bed looked very inviting. It was now late, and the merchant could not resist. He lay down on the bed and fell fast asleep. When he woke next morning, an unknown hand had placed a mug of steaming coffee and some fruit by his bedside. The merchant had breakfast and after tidying himself up, went downstairs to thank his generous host. But, as on the evening before, there was nobody in sight. Shaking his head in wonder at the strangeness of it all, he went towards the garden where he had left his horse, tethered to a tree. Suddenly, a large rose bush caught his eye. Remembering his promise to beauty, he bent down to pick a rose. Instantly, out of the rose garden, sprang a horrible beast, wearing splendid clothes. Two bloodshot eyes, gleaming angrily, glared at him and a deep, terrifying voice growled. Ungrateful man, I gave you shelter you ate at my table and slept in my own bed. But now all the thanks I get is the theft of my favorite flowers, I shall put you to death for this slight. Trembling with fear, the merchant fell on his knees before the beast. Forgive me, forgive me. Don't kill me. I'll do anything you say. The rose wasn't for me, it was for my daughter Beauty I promised to bring her back a rose from my journey. The beast dropped the paw it had clamped on the unhappy merchant. I shall spare your life, but on one condition that you bring me your daughter. The terror-stricken merchant, faced with certain death if he did not obey, promised that he would do so. When he reached home in tears, his three daughters ran to greet him. After he had told them of his dreadful adventure, Beauty put his mind at rest immediately. Dear father. I'd do anything for you. Don't worry. You'll be able to keep your promise and save your life. Take me to the castle. I'll stay there in your place. The merchant hugged his daughter. I never did doubt your love for me. For the moment I can only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So Beauty was led to the castle. The beast, however, had quite an unexpected greeting for the girl. Instead of menacing doom as it had done with her father, it was surprisingly pleasant. In the beginning, Beauty was frightened of the beast, and shuddered at the sight of it. Then she found that, in spite of the monster's awful head, her horror of it was gradually fading as time went by. She had one of the finest rooms in the castle, and sat for hours, embroidering in front of the fire. And the beast would sit, for hours on end, only a short distance away, silently gazing at her. Then it started to say a few kind words. Till in the end, Beauty was amazed to discover, that she was actually enjoying its conversation. The days passed, and Beauty and the beast became good friends. Then one day, the beast asked the girl to be his wife. Taken by surprise, Beauty did not know what to say. Marry such an ugly monster? She would rather die. But she did not want to hurt the feelings of one who, after all, had been kind to her. And she remembered too, that she owed it her own life as well as her father's. I really can't say yes. She began shakily. I'd so much like to. The beast interrupted her with an abrupt gesture. I quite understand. And I'm not offended by your refusal. Life went on as usual, and nothing further was said. One day, the beast presented Beauty with a magnificent magic mirror. When Beauty peeped into it, she could see her family, far away. You won't feel so lonely now, were the words that accompanied the gift. Beauty stared for hours at her distant family. Then she began to feel worried. One day, the beast found her weeping beside the magic mirror. What's wrong? He asked, kindly as always. My father is gravely ill and close to dying. Oh, how I wish I could see him again, before it's too late. But the beast only shook its head. No. You will never leave this castle. And off it stalked in a rage. However, a little later, it returned and spoke solemnly to the girl. If you swear that you will return here in seven days time, I'll let you go and visit your father. Beauty threw herself at the beast's feet in delight. I swear. I swear I will. How kind you are. You've made a loving daughter so happy. In reality, the merchant had fallen ill from a broken heart at knowing his daughter was being kept prisoner. When he embraced her again, he was soon on the road to recovery. Beauty stayed beside him for hours on end, describing her life at the castle, and explaining that the beast was really good and kind. The days flashed past, and at last the merchant was able to leave his bed. He was completely well again. Beauty was happy at last. However, she had failed to notice that seven days had gone by. Then one night she woke from a terrible nightmare. She had dreamt that the beast was dying and calling for her, twisting in agony. Come back. Come back to me. It was pleading. The solemn promise she had made drove her to leave home immediately. Hurry. Hurry. Good horse. She said, whipping her steed onwards towards the castle, afraid that she might arrive too late. She rushed up the stairs, calling, but there was no reply. Her heart in her mouth. Beauty ran into the garden and there crouched the beast, its eyes shut, as though dead. Beauty threw herself at it and hugged it tightly. Don't die. Don't die. I'll marry you. At these words, a miracle took place. The beast's ugly snout turned magically into the face of a handsome young man. How I've been longing for this moment. He said. I was suffering in silence and couldn't tell my frightful secret. An evil which turned me into a monster, and only the love of a maiden willing to accept me as I was could transform me back into my real self. My dearest, I'll be so happy if you'll marry me. The wedding took place shortly after and, from that day on, the young prince would have nothing but roses in his gardens. And that's why, to this day, the castle is known as the castle of the rose. Once upon a time, as a merchant set off for market. He asked each of his three daughters what she would like as a present on his return. The first daughter wanted a brocade dress. The second a pearl necklace. 옛날 옛날에, 한상인이 시장으로 출발하면서, 딸 세 명에게 물어보았어요. 돌아올 때, 각각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를요. 첫째 딸은 비단 드레스를, 둘째 딸은 진주 목걸이를 원했습니다. But the third, whose name was beauty, the youngest, prettiest, and sweetest of them all. Said to her father, All I'd like is a rose you've picked specially for me. When the merchant had finished his business, he set off for home. 셋째 딸 이름은 미녀였는데, 셋 중에서 제일 어렵고, 가장 예뻤고, 제일 상냥했는데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 특별히 고른 장미 한 송이에요. 상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However, a sudden storm blew up, and his horse could hardly make headway in the howling gale. cold and weary. The merchant had lost all hope of reaching an inn when he suddenly noticed a bright light shining in the middle of a wood. 그런데, 갑작스럽게 폭풍이 불어, 그의 마른 울부짖는 강풍 속에서 거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춥고 지쳐서, 상인은 여관에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었는데, 그때, 갑자기 숲 속에서 빛나고 있는 밝은 빛이 보였어요. As he drew near, he saw that it was a castle, bathed in light. I hope I'll find shelter there for the night. He said to himself. When he reached the door, he saw it was open, but though he shouted, nobody came to greet him. Plucking up courage, he went inside, still calling out to attract attention.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그것이 불을 밝혀놓은 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밤 저곳에서 비바람을 피할 곳을 찾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는 혼자서 말했어요. 문에 도착하자, 그는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주의를 끌으려고, 사람을 불렀어요. On a table in the main hall, a splendid dinner lay already served. The merchant lingered, still shouting for the owner of the castle. But no one came, and so the starving merchant sat down to a hearty meal. 메인홀에 있는 테이블 위에 훌륭한 저녁 식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여전히 성의 주인을 부르며 머물렀어요.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배가 고팠던 상인은 앉아서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고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인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복도에는 아름다운 방들과 홀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난로불이 타닥타닥 타고 있었고, 폭신한 침대가 몹시 편안해 보였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어서, 상인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 누워서 빠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르는 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과 약간의 과일을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상인은 아침 식사를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한 후, 후한 대접을 해준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상한 일들에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상인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말을 묶어 두었거든요. 갑자기 커다란 장미 덤불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미녀와의 약속이 기억나서, 그는 장미 한 송이를 꺾으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즉시, 장미 정원에서 소름 끼치게 생긴 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주 멋진 옷을 입고서 말입니다. 핏발이 선 두 눈이 화가 나서 번쩍번쩍 빛나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고, 깊고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 같으니, 내가 당신에게 쉴 곳을 주고, 당신은 내 식탁에서 밥을 먹고, 내 침대에서 잠을 잤소. 그런데 지금 내가 받은 감사라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니, 나는 당신을 이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처형하겠소. 두려움에 떨며, 상인은 야수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Forgive me, forgive me. Don't kill me. I'll do anything you say. The rose wasn't for me. It was for my daughter beauty. I promised to bring her back a rose from my journey. The beast dropped the paw. It had clamped on the unhappy merchant.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 장미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딸 미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미 한 송이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야수는 이 불행한 상인을 꽉 잡았던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I shall spare your life, but on one condition that you bring me your daughter. The terror-stricken merchant faced with certain death if he did not obey, promised that he would do so. When he reached home in tears, his three daughters ran to greet him.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딸을 데리고 오는 것이오. 공포에 질린 상인은 그가 하지 않으면 닥쳐올 확실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도착하자 세 딸들이 달려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전기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됩니다. 그가 우리를 내게 지키고 영업을 지내고 있습니다. 헤베티는 그를 내게 지낸 마음으로MI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 지키고 있습니다. 곧side끝을 내게 지키고 싶습니다. 미녀는 즉시 그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서 목숨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를 성으로 데리고 가세요 제가 아버지 대신 그곳에서 지내겠어요 상인은 그의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I never did doubt your love for me For the moment I can only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So beauty was led to the castle The beast, however, had quite an unexpected greeting for the girl Instead of menacing doom as it had done with her father It was surprisingly pleasant 나는 한 번도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단다 지금 당장 내 목숨을 구해 주어서 고맙기만 하구나 그렇게 미녀는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야수는 그 소녀에게 뜻밖의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했던 위협적인 심판이 아닌 놀라울 정도로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미녀는 야수를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괴물의 끔찍한 머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공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녀는 성에서 가장 좋은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로 앞에서 술을 놓으며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야수는 몇 시간이 지날 동안 약간 떨어져 앉아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앉아 있곤 했어요 그러다가 친절한 말 몇 마디를 시작했고 미녀는 결국은 그녀가 실제로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녀와 야수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야수가 그녀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놀라서 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괴물과 결혼이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 그러나 미녀는 어쨌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대상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비치고 있다는 것이 기억났어요 I really can't say yes She began shakily I'd so much like to The beast interrupted her with an abrupt gesture I quite understand And I'm not offended by your refusal Life went on as usual And nothing further was said 내라고는 말할 수 없네요 그녀는 떨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야수는 갑작스런 몸짓으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도 이해해요 그리고 당신의 거절에 기분 나쁘지 않아요 삶은 평소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One day, the beast presented beauty with a magnificent magic mirror When beauty peeped into it, she could see her family far away You won't feel so lonely now Were the words that accompanied the gift 어느 날, 야수는 미녀에게 아름다운 마법의 거울을 선물해 주었어요 미녀가 거울 안을 들여다보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외롭게 느끼지 않을 거요 라는 말이 선물과 함께 있었습니다 beauty stared for hours at her distant family Then she began to feel worried One day, the beast found her weeping beside the magic mirror What's wrong? He asked, kindly as always 미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몇 시간 동안 쳐다보았어요 그러다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야수는 그녀가 마법의 거울 옆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는 항상 그렇듯이 친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My father is gravely ill and close to dying Oh, how I wish I could see him again Before it's too late But the beast only shook its head No, you will never leave this castle And off it stalked in a rage However, a little later It returned and spoke solemnly to the girl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늦기 전에요 그러다 야수는 고개를 젖기만 했어요 안 돼요 당신은 절대로 이성을 떠날 수 없다 그리고 화가 나서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그러나 잠시 후 돌아와서 엄숙하게 미녀에게 말했습니다 If you swear that you will return here in seven days time I'll let you go and visit your father Beauty threw herself at the beast's feet in delight I swear, I swear I will How kind you are You've made a loving daughter so happy 만일 당신이 이곳으로 7일 안에 돌아오겠다고 맹세한다면 당신이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소 미녀는 기뻐서 야수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맹세해요, 맹세할게요 당신은 너무너무 친절해요 당신은 사랑하는 딸을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In reality, the merchant had fallen ill from a broken heart at knowing his daughter was being kept prisoner When he embraced her again, he was soon on the road to recovery 사실, 상인은 그의 딸이 포로로 잡혀있는 것을 알고 마음이 무너져서 병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딸을 포옹하자 곧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Beauty stayed beside him for hours on end describing her life at the castle and explaining that the beast was really good and kind The days flashed past and at last the merchant was able to leave his bed He was completely well again Beauty was happy at last 미녀는 몇 시간 동안 계속 아버지 옆에 머물렀습니다 성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해주고 야수가 정말 좋고 친절하다고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며칠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상인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미녀는 행복했습니다 However, she had failed to notice that seven days had gone by Then one night she woke from a terrible nightmare She had dreamt that the beast was dying and calling for her twisting in agony Come back, come back to me It was pleading 그러나 그녀는 7일이 지났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그녀는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야수가 죽어가며 그녀를 부르며 고통으로 몸을 비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와요 야수는 애원하고 있었어요 The solemn promise she had made drove her to leave home immediately Hurry, hurry, good horse She said, whipping her steed onwards towards the castle Afraid that she might arrive too late She rushed up the stairs, calling, but there was no reply 그녀가 그에게 했던 엄숙한 약속이 생각나서 그녀는 즉시 집을 떠났습니다 서둘러, 서둘러라, 에마야 그녀는 성을 향해 계속 말을 채찍질했어요 그녀가 너무 늦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미녀는 황급히 계단을 올라가며 야수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Her heart in her mouth Beauty ran into the garden and there crouched the beast Its eyes shut, as though dead Beauty threw herself at it and hugged it tightly Don't die, don't die, I'll marry you 미녀는 몹시 놀라서 정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수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로 마치 죽은 것 같았어요 미녀는 야수의 관심을 끌고 꼭 끌어안았어요 죽지 마요 죽지 마 당신이랑 결혼할게요 At these words, a miracle took place The beast's ugly snout turned magically into the face of a handsome young man How I've been longing for this moment He said I was suffering in silence and couldn't tell my frightful secret 이 말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수의 못생긴 코가 마법처럼 잘생긴 젊은 남자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갈망해왔는데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괴로웠어요 나의 끔찍한 비밀을 말할 수 없었답니다 An evil witch turned me into a monster And only the love of a maiden willing to accept me As I was could transform me back into my real self My dearest, I'll be so happy if you'll marry me 악한 마녀가 나를 괴물로 바꾸어 놓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겠다는 젊은 여자의 사랑만이 나를 다시 진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내 사랑, 당신이 나와 결혼해준다면 너무 행복할 거요 The wedding took place shortly after and from that day on the young prince would have nothing but roses in his gardens And that's why, to this day, the castle is known as the castle of the rose 그들은 곧 결혼식을 올렸고 그날부터 젊은 왕자는 그의 정원의 장미회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성이 장미의 성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Some things более, the castle of the castle of the castle to rise Won't you meditate through the glass? Imagine that I'm still missing You are struggling with the castle of the castle of the castle and to ride you live in a special place